웰컴백 수능영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번 6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그 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 유형별대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 시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3개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다룰 유형이 바로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주장 파악하기와 주제 제목 요지는 엄연히 다른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주장 파악하기가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방법이야 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앞에나 뒤에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주장 파악하기는 뭐랑 같다? 목적 파악하기 몇 번? 그렇죠? 18번에 해당되는 목적 파악하기와 그 푸는 방법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특강 첫 번째 시간에 다뤘었던 유형이죠. 우리 어떻게 했었더라? 그렇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이렇게 훑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목적 파악하기에서는 어디에서 멈추기로 했었지? 그렇지! 말 그대로 이 글을 쓴 목적이 내가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하다 또는 뭐를 요구한다 등등등의 특정한 단어를 선생님이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단어에서 스탑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주장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훑어가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에서 멈춰야 되느냐? 바로 당위성을 나타내는. 왜? 주장한다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잖아요. 이거를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영어에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등등등에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탑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대놓고 야 멈춰! 가지마! 등등등에 해당되는 명령문이 바로 주장 파악하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명령문은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거기에서 스탑! 바로 이제 답을 오지선다형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영상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에서 저스틴 비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그렇죠. 가장 맨 마지막에 있었던 that should be me.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궁시렁 막 앞에서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었어? that should be me. 그건 반드시 나여야만 해. 네, 네 옆자리, 네 남자친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나여야만 한다고에 해당되는 should가 들어간 부분이 바로 저스틴 비버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거 먼저 2016년, 17년, 18년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의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6월달 모의고사 주장하기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주호동사, 주호동사를 찾아가시면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동사를 보완하니 여기서 어떤 당위성이나 명령문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일반적으로 이 주장 파악하기의 소재는 첫 문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선생님 이거 과로를 쳤죠.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면 우리는 사실 이 주장하기가 뭐뭐 헤라에 해당되는 이 뒷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어. 이 동사와 연결을 해서. 그런데 그 앞부분에 있는 요게 바로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소재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문장부터 주호동사, 주호동사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컴사의 빨간색 펜으로 소재 정도는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일단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호동사를 체킹했을 때 첫 번째 당위성 명령문 아니고요. 두 번째도 주호와 동사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어떤 당위성이나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 당위성이나 명령문이 나오지를 않았죠. 굉장히 빠르게 훑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instead 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역접이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가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하나면 try to 동사로 시작을 했다. 이거 뭐? 명령문이죠.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바로 여기가 답의 근거. 여러분들은 try to accept your anxiety. 당신의 불안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가 이 글이 바로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단계 오지선 대형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전달하라. 탈락. 2번에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하라. 탈락. 3번은 비판적 관점을 봐라. 탈락. 4번은 자신감을 키워라. 탈락. 마지막 5번이 뭐가 될까요? 그대로 accept. 받아들여라죠. 부정적인 감정이 나왔네. 말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는 anxiety가 결국에는 negative feelings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소재까지 일치를 한 답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2017년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주어동사를 훑어야 되는데 첫 문장에서 바로 소재가 포착이 됐다. 일단은 Language Play 그러니까 언어놀이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포착이 되냐면 역접이 포착이 됐어. 역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하게 주제문이 여기 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뒤에를 봤을 때 아 역시나 뭐가 포착이 돼야 돼? 더 플레이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그렇지. 머스트가 보여야지. 자 그러니까 그 놀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줘야 한다. 한마디로 이 놀이의 주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단서가 포착이 됐으므로 우리는 오지선다연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답이 조금 앞에 있어. 불안하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를 한다?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역접이 또다시 있는지. 왜? 이게 또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역접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오지선다연과 일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 1번에 바로 있었네요. 언어 노래를 아이들이 주도하게 해야만 한다. 에 해당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6월달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주장 파악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발견하냐면 아, 이 글의 소재는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의성이나 명령문이 나올 때까지 글을 계속 읽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음, however, 앞에서 포착이 됐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want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기를 원한다면 to read,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당신이 쓰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이에요. 여기까지는 조건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여야 돼? 그렇지. write, 동사로 시작하는 바로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무엇으로 써야 된다? 구어체, 스포클 랭기지로 써야 된다가 이 사람의 point, 그리고 나서 아, 주제가 좀 앞에 있다. 빨리 뭐하자. 눈으로 쭉 훑어서 however, but, yes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있다, 없다, 눈에 안 보이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 오지선다형과 일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답도 1번에 있었네요. 구어체로 글을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됐다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016년 6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학년도 마찬가지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당위성이나 명령문에서 스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의 소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가 보이시죠?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미루는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자꾸자꾸 미루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소재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이 1학년 과정에서 소재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실은 뭐뭐 해야만 한다에 해당되는 당위성이나 명령문만 가지고 골라도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소재에 해당되는 것을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컴스할 빨간색으로 체킹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당위성과 명령문을 찾아갈 거야. 여기에서의 주어동사를 봤을 때 comes from 이것은 당위성이나 명령문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여야 돼? 매일 아침마다 commit to commit이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을 포착했다. 그럼 여기서 stop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ommit to 동사 ing가 무슨 뜻이죠? 무엇하는 것을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이제 전념하냐면 with the item, 이 아이템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뒤에 뭐가 보이냐면 your to-do list가 보입니다. to-do list라는 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작성할 때 그거를 to-do list라고 하죠. 그 중에서의 하나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항목을 뭐라고 소식을 해주고 있냐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항목을 다루는 것을 전념하십시오가 됐어요. 한마디로 네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라 가 이 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난이도가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같으나 이 문장 구조가 조금 1학년 때보다 어려워졌다. 하지만 단서가 더 있습니다. 왜? 바로 뒤에 end라는 병렬과 더불어서 do it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을 한 번 더 찾았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에는 미루는 버릇과 관련돼서 너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한다. 가 바로 이 글을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지선다연과 일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니까 틀렸고요. 2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렵고 싫은 일. 즉, 네가 가장 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라. 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으로 골라야 된다? 2번으로 골라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주장 파악하기는 반드시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2017년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당위성과 명령문을 찾아낼 거고 소재는 첫 문장에 있다라는 걸 기억한 상태에서 점을 봤을 때 이 글은 일단 Memorizing anything, 뭔가를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 As with가 나왔어. 확실히 어휘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As with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과 같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방법인데 바로 반복하는 이러한 간단한 방법은 뭐하다? 유용합니다. 뭐 했을 때 이름을 기억할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는 기억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무엇과 관련된 것,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동사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당위성이나 명령문이 있다 없다. 중간에 당위성이나 명령문이 없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다. Say it. 바로 say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말하십시오. 뭐 할 때마다 당신이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때마다 뭐를, 그것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말하십시오가 됐습니다. 그럼 뭐를 말하라는 걸까? 아, 바로 앞에서 소재에서 다뤘었던 그 이름을 말을 하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마다 그 이름을 말을 하라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지선다연과 한번 일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이름을 먼저 암기하라니까 틀렸고요. 2번에서는 우선순위, 아니죠. 3번은 배경지식을 활용하라, 아니고. 4번에서 뭐가 나왔다? 반복적으로 뭐뭐 할 때마다 언급하라, 말하라, 뭐를 말하라, 이름을 말하라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6월달 모의고사의 주장 파악하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동사 훑으면서 소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패트리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스토리 전개를 먼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패트리샤는 is eager to가 무슨 뜻이죠? 간절히 뭐하기를 원해요. to be the best mom she can be.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녀는 뭐하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양육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을 기르는 그 양육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포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했었던 거랑 똑같아.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동사 보시면서 당위성과 명령문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슬리는 게 중간에 하나 있기는 했어. 인팍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얘를 읽지 않아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만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유학에서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재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내용이 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사에서 당위성과 명령문을 찾아 나갈 건데 그 뒤에 있는 동사가 전부 다 should have to must에 해당되는 당위성 없었고요. 명령문 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서는 당위성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 need to를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요? 우리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have to must need to는 반드시 단서로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논리적인 암시,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발달상의 그 변화에 대한 논리적인 암시는이에요. 아, 이런 거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 어떤 발달상의 변화가 있었어. 근데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누가 나왔냐면 부모들은이 나왔고 그 다음이 need to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양육과 관련돼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에 해당되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parenting이 당연히 한 번 더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뭐를 해야 된다? 양육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무엇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발달상의 단계, 발달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부모의 양육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지선다형 1번 일관성을 유지해라. 큰일 나죠? 이 글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번을 볼게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학년 과정을 여기서 마쳤어요. 3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또 어떻게 풀리고 난이도가 어떻게 나뉠까? 가장 먼저 2016년에 시행이 됐었던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주장 파악하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같습니다. 주어동사 물틀 거고요. 소재는 첫 문장에 있다. 자, 만에 하나 앞에 문제 풀기를 하고 1학년, 2학년 거 다 건너뛰고 갑자기 3학년 거를 보는 학생들은 어? 소재 파악하기가 무슨 얘기지? 할 수가 있겠다. 맞죠? 이거 어차피 영상 길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 같이 참고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문장에서 먼저 소재를 좀 파악을 할 건데요. 역시나 고등학교 3학년이 조금 다르죠. 특정한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음표가 나온 것을 보아하니 우리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소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죠?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조건을 한번 보세요. 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상당한 어떤 감정적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가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다에 해당되는 주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훑으면서 당위성과 명령문을 찾아갈 텐데요. 자, 여기서는 당위성 없고요. 두 번째도 당위성 없습니다. 세 번째 동사도 당위성이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recogniz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포착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stop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인식이 나면 우리의 첫 번째 인상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첫 인상은 아마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적인 오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recognize,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학년 단계가 어떻게 어려워졌나면 사실은 문제 푸는 방법은 같은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에서는 여기에서 stop, recognize를 가지고 뒤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하면 됐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요. 자, 1번은 점검하라. 2번은 만남을 피하라. 3번은 좋은 인상 주려고 노력하라. 4번은 감정을 표현하라. 5번은 일치시켜라. recognize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의 발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한 학생들만 이 내용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사람들을 만났어. 그런데 이러이러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인상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이 아마도 우리의 인지적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당연히 나와줘야 돼. 즉, 여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to hal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됐어? 뭐뭐 하기 위해서에 해당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중 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포착이 돼야 되나며 engage in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명령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인지적 오류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너의 인식을 체크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서 오지선다연과 일치를 시켰을 때 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1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의 주장 파악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당위성과 명령문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정확한 해석과 더불어서 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충고를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의 열정을 따라라.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라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이런 충고를 들어보기는 했으나 라고 해서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역접이 나온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슈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를 않았어. 이랬을 경우에 첫 문장만 보고서 아, 열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역접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서 벗을 찾았어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벗 뒤에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목표가 뭐 하는 것 직업을 얻는 것 근데 언제 At the end of the rainbow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룰 수 없네 그러니까 이루기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가 얻기 힘든 그런 직업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만에 하나 당신의 목표라면 한 다음에 뒤에서 뭐가 포착이 돼야 돼? Must가 포착이 돼야 되겠죠. 당신은 반드시 다음 뒤에 있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Distinguish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싸! 해서 우리가 구별해야만 한다를 고르려고 했는데 구별해야만 한다가 있어 없어 구별해야만 한다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구별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 너의 전공 두 번째 열정 나왔다 앞에서 얘기했던 맞죠? 그리고 너의 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진로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네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구별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나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보이냐면 너의 강점들이 뭐하다? 너의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열정을 따르라라는 충고를 들어봤겠지만 열정보다 뭐가 중요하다 너의 강점이 더 중요해 직업을 고를 때라는 내용이 되겠죠. 더불어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너의 강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패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무엇으로 끝났죠? 스트랑트로 이제 끝난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 체크를 할 겁니다.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라 틀렸죠? 강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라고 해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도에 시행이 됐었던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주장 파악하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 주장 파악하기가 최근 3년 동안 결코 무시할 단계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호동사 주호동사 훑으면서 당위성과 명령문에서 멈추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신 그 단서 주위에서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오지선다형과 일치를 해야지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주장 파악하기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당연히 첫 문장에서 소재를 먼저 파악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say to ourselves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만 스탑. 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 we say to ourselves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다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은 보통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그 글의 핵심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하면서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념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re is a plenty of time. 시간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결국엔 뭐야? 야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한다? I want manage. 내가 해낼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 해낼 수가 있어. 뭐 했을 때. 시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행동해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당일성 또는 명령문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뒤에까지 쭉 다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글은 아니에요. Eventually. 결국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자 그들이 뭐해야만 한다고 해서 Must가 나왔네. 음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답 되기 쉬운 건데요. 여기를 보고서 내가 답을 골라야지. 그럼 해석해봐. 잘 봐.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폭풍 속에서 어떠한 항구도 만족을 해야만 한다. 어 선생님 그럼 폭풍 속에서 어떠한 항구도 만족을 해야만 한다. 답이 보여요? 답이 안 보이죠? 무슨 얘기 나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Must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장하는 글이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발견한다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만 해야만 해 해당되는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글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글이 돼버리고요. 뒤에도 심지어 뭐가 됐어? 일반적인 주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세일러스가 누구죠? 항해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해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뒤가 오히려 예시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먼저 읽어서 큰 그림 이 글의 소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까 사실은 정했었지 아 시간이 많아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이라고 했었고 뒤에는 어떤 항해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글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사들은 이 주어예요. 근데 어떤 항해사들이라면 항구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 항구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계획해서 그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간 거죠. 이런 항해사들은 이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해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거의 가지지를 못한다. 기회를 천번에 한 번도 가지지를 못한다. 그럼 이건 좋은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지. 그럼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야? 끌려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대비, 준비, 계획 등등등이 돼야 된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장 파악하기에 최고점을 찍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라고 여기서 보여지죠.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같이 오지선다형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학업을 지속해야 된다가 나왔어. 틀렸죠? 앞날을 계약해야 된다. 맞죠? 3번 경험의 폭을 넓혀야 된다. 아닙니다. 4번 비판적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 아니죠. 5번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 선생님 2번이 답인지 알았는데 앞날을 계획한다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같은 말 아닌가요? 맞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2번 문제가 주장 파악하기에서의 가장 최고의 경제를 보여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로 보통 문제가 풀려. 95% 이상이 풀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는 이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야? 딴 거 다 필요 없죠. 2번하고 5번만 앞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번에서의 소재는 전통적 가치가 이제 소재가 되고요. 5번에서의 소재는 아니람을 버리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니람을 버리고 라는 말은 이 첫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맨 마지막만 보고선 절대로 고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2016년 전체 문제지와 듣기는 올려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2017년, 2018년 것도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장 파악하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오늘 알고 오늘 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